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유튜브에서 제가 명상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바쁘고 그래서 집에서 명상을 배울 수 있는 시리즈에서 오늘도 선택 없는 명상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명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좌선을 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몸이 뻑근해지고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무릎도 아프고 약간 명상은 좀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렵게 느껴지고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자연스럽고 조금 더 이렇게 편안한 명상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번에 우리가 자유로운 알아차림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했잖아요. 그게 정말 중요한 명상인데 그 명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더라고요. 물론 그 명상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많이 소개를 하고 싶은데 오늘은 그 명상하고 유사한 비슷한 명상을 소개하고 싶어요. 그게 선택 없는 명상인데요. 선택 없는 명상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마음을 열어놓고 어떤 한 가지에 집중을 하지 않아요. 한 대상에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대상이 일곱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안이비설신 그리고 생각감정 이것이 일곱 가지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대상을 잡지 않고 대상을 정하지 않고 그냥 마음을 열어놓고 그리고 잡히는 대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열어놓고 보이면 알아차림이 있잖아요. 알아차림은 확인하는 것이고 알아차림은 알아보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알아차림을 확인하는 거예요. 보이면 알아차림이 있잖아요. 기억하세요? 보이면 알아차림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알아차림의 반대는 산란함이잖아요. 산란함은 생각에 빠진 것. 늘 우리는 생각에 빠져서 살아요. 계속 생각을 굴리고 생각을 굴린다는 것은 업을 써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에서 나와서 알아차림이 있으면 그럼 보이고 들리고 생각을 하고 있는 한 생각에 빠져 있으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냄새, 촉감 이런 것을 자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림이 있으면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면 보이면 알아차림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알아차림이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보입니까? 여러분 못난 중 보입니까? 보이면 알아차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 들립니까? 들리죠? 들리면 무슨 말이죠? 알아차림.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순간에 있어요. 마음이 현존하고 있어요. 보이고 들리고 향을 자각할 수 있고 맛을 자각할 수 있고 몸의 촉감이나 바람 이런 것을 이렇게 그 자각을 하는 자체가 알아차림이에요. 그래서 또 생각이 보이면 알아차림이 있고요. 그래서 선택 없는 명상에서는 한 가지의 대상을 정하지 않지만 그냥 그때그때 알아차리는 거예요. 보이면 알아차림을 확인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 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계속 형상에 집중하는 건 아니에요. 약간 집중을 하지 않아요. 알아차림을 풀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자유롭게. 그럼 알아차림이 가는 대로 알아차림이 이제 소리를 자각하면 그럼 소리를 알아차리고 짧게. 그러니까 소리를 알아차리는 것보다 소리가 들림으로써 알아차림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리고 몸의 촉감이 느껴질 수 있어요. 보통 선택 없는 명상을 할 때 네 가지를 알아차리게 돼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그리고 몸의 촉감, 그리고 생각 이렇게 네 가지를 주로 알아차리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향은 잘 없잖아요. 그리고 향이 잘 맡아지지 않잖아요. 맛도 마찬가지로 먹고 있지 않으면 무슨 특별한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네 가지를 주로 이제 알아차림의 대상으로 이렇게 삼는데요. 그래서 선택 없는 명상은 언제나 할 수 있어요. 좌선할 때도 할 수 있고 눈을 뜨고 하면 더 좋죠. 왜냐하면 보이는 것까지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에 눈을 뜰 때는 이렇게 살짝 아래로 볼 수 있고 아니면 바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좌선 말고도 일상생활에서 알아차림을 가질 수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알아차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유용한 시간은 머리를 안 쓸 때입니다. 머리를 안 쓸 때 예를 들면 머리를 안 쓸 때가 언제죠? 설거지할 때, 목욕할 때, 또 산책할 때 아니면 집안일을 할 때, 청소를 할 때 이럴 때가 이제 알아차림을 기를 수 있는 너무나 훌륭한 이런 기회입니다. 또 알아차림이 잘 되고요. 그리고 머리 써낼 때는 조금 알아차림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머리 쓸 때는 알아차림을 같이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머리를 언제 쓰세요? 대화를 할 때, 또한 컴퓨터 쓸 때 또한 영화를 볼 때, TV 볼 때 이렇게 계획할 때 이럴 때는 책을 읽을 때 이럴 때는 알아차림을 갖는 것이 조금 더 어렵지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저는 대화할 때 알아차림이 조금 잘 돼요. 사람마다 경향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알아차림을 연습을 할 수 있고 특히 선택 없는 명상은 저 같은 경우는 걸을 때 선택 없는 명상을 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좌선할 때도 사실은 저는 자유로운 알아차림만 하는데 어쨌든 뭐랄까 걸을 때 선택 없는 명상을 해보시면 진짜 알아차림이 잘 유지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보이고 들리고 또 걸음의 향도 있고 그렇잖아요. 숲 속에 걸으면 그리고 이렇게 바람이 느껴지고 시원한 바람이나 이런 것이 그것을 다 알아차리고 이렇게 환경에 깨어나는 거죠. 환경에 깨어나는 것 그래서 몸에 있으면 환경에 깨어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몸에 있으면 보이고 들리고 그러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마음이 딴 데 가거든요. 그래서 몸과 함께 있지 않고 딴 데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미래 이런 식으로 헤매고 산란하자는 거죠. 그래서 선택 없는 명상은 그냥 예를 들면 좌선할 때는 그냥 앉아 있으면서 굉장히 자유롭게 그리고 우리의 자각이 비춰주는 대로 자각이 비춰주는 대로 소리를 비춰주면 그걸로 아래차림을 확인하고 우리 짧게 해볼까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눈을 떠서 하면 더 좋아요. 가능하면 심호흡을 한번 하고 우리 시작해 볼게요. 깊이 천천히 아랫배를 내밀고 내쉴 때는 릴렉스 마음을 있는 그대로 두고 이제 선택 없는 명상을 시작해 볼게요. 앞에 있는 것이 보입니까? 보이면 아래차림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마음이 이 순간에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냥 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들립니까? 뭐가 들립니까? 밖에 소리 제 목소리 들리면 아래차림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소리에 집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음을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둡니다. 아래차림이 가는 대로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보이잖아요. 생각이 보이면 아래차림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은 보이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과 똑같아요. 보이면 알아차림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보이면 생각이 놓아집니다. 또 몸에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그럼 아래차림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몸을 집중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집중 명상과 다릅니다. 집중하지 않는 명상입니다.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편안한 명상입니다. 계속 대상을 이런저런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대상이 없으면 그냥 쉬고 선택 없는 명상은 릴렉스와 함께 해야 합니다. 내가 아래차림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대만족을 누리 보세요. 그냥 잡히는 대로 아래차림이 이렇게 비춰주는 대로 아래차려 보세요. 보통 네 가지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또 몸의 느낌 그리고 생각 마음을 마음을 편안하게 자유롭게 두세요. 통제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쉼 속에서 아래차림의 대상을 자각하세요. 편안하게 아래차림의 대상을 자각하는 것보다 소리로 인하여 아래차림을 확인합니다.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아래차림을 확인합니다. 네 우리 짧은 명상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심호흡을 한번 할게요. 깊이 천천히 들어마시고 편안하게 내쉬고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어요? 선택 없는 명상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편안한 명상이고 또 아래차림이 잘 유지가 되는 그런 명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하죠? 알아차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강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환경은 바뀌잖아요. 산, 아파트 여러가지 이렇게 지나가지만 지속되는 것은 한강이잖아요. 그와 같이 대상은 바뀌어도 우리가 지속되는 것은 아래차림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택 없는 명상을 오늘 소개했고 여러분 꼭 한번 실천을 해서 이 아래차림이 불교의 핵심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고 이 아래차림이 뭔지 배우고 또 연습을 하고 또 아래차림과 익숙해져야지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정말 정말 저는 보장을 할 수 있어요. 몇 년만 아래차림을 마음을 먹고 연습을 하면 삶이 많이 달라져요. 많이 달라져요. 자신이 달라지고 업이 소멸이 되고 업을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자신의 업을 그리고 공덕을 삭게 돼요. 아래차림이 업장 소멸 공덕 자량입니다. 이게 마음의 비밀이라고 해요. 뭐냐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아래차림의 중요성을 불교가 아래차림이에요. 아래차림이 불교예요. 그래서 아무튼 꼭 아래차림을 좀 연습을 해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다른 원리를 이렇게 실천을 할 수 있으면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또 방석에 앉아서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1년 지나면 그럼 분명히 변화가 있어요. 제가 보장을 할 수 있어요. Money back guarantee. 그래야 다음 시간까지 마음이 늘 편안하고 깨어있는 마음을 많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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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